유찬이와 하나의 풀어올 누구를 선택을 할까요? 예헤! 하나 제시! 유턴 제 오늘의 미션! 미로를 탈출해라! 미로를 탈출하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! 벌은 바로 이것! 우와! 안돼! 무시무시한 벌이구나! 오늘의 게임 첫번째 가위바위보 두번째 퀴즈게임 세번째 이름 맞추기 레디, 셋, 고 아잉, 아잉 하나 제시 등장 유턴 진 등장 첫번째 가위바위보 하나 제시부터 공격 나는 엄청 무섭게 공격할거야 내 공격을 따라 오! 공격 고맙 무시할거다 하하하하 나도 너의 공격을 받아주겠다 남자는 바로 이것 versus 하나 제시 승리 아잉 유턴 진 2탄에서 감사합니다